안녕하세요 쉴 거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2시 4분? 2시 4분이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공부를 할 겸, 소개도 잠깐 해드릴 겸 푸시다시피 지금 공부하려는 건 이게 뭐야 공부하려는 건 조죽이나 살 대충 이런 내용 요즘 이렇게 해서 막 초점 위스키 해가지고 저는 사실 뭐 그거 뭐지 불을 잘 안 켜고 저는 초나 무드도 켜요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초를 틀어내고 떠는 저는 책이 좀 많긴 한데 여기가 다 책이고요 유명한 것들도 있고 공책에다가 자리가 없어서 이제는 뭐 암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읽었다 그래도 아 이 정도는 못했겠죠 공부는 길게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2시 8분이기 때문에 사주 있는 일이죠 뭔가 갈라드나 힙합 들으면 너무 신나가지고 공부가 안 돼 공부를 봐 어쩔 수 없나봐요 다들 공부 화이팅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공부합시다 방금 폭풍된 공부 등교를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가나? 언제 춤 잘 추대 네? 춤 잘 추대 감사합니다 유진이한테 와도 니 그거 봤는가 보던데? 아 정말요? 응 언제 엄마 추대기 잘 추던데 너 어디서 봤냐고 봤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끄럽거든요 학교 가서 킬게요 이러니까 좀 변둔 같잖아 자 그녀의 사물함 대공개 깨끗 이거 다 먹었고 이거 다 버려야 돼? 응 버리래? 버려 어차피 2학년 끝났다 어차피 2학년 끝났다 어 안녕 카메라맨이야? 어 네 1위 카메라맨이야 최민경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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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가라 에헤이 에헤이 어 어 자기야 너 지금 아니야 너 느낌이 좋겠어 두 눈알 아니야 너 알았어 속지 안 난군 자 그럼 나중에 파트 2를 네 네 지금 여기서 쓸래 하나 둘 셋 아니 오빠 언제 먹어도 되는 거야 셀프였는데 어 이거 커플이다 그거야? 보여줘요 하트 보여주세요 어 됐다 가만히 있으면 돼 오 이쁜데요 절대 안 되거든 니패딩이거든 아니거든 니패딩 맞거든 아니거든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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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아 너무 맛있어 뭐야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럼 끊을게요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아 너댕 유튜브야? 안녕하세요 카이크루 아 제가 세월 찍을 아니 오빠도 찍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카이크루 미모 담당 아 어디가요 아 어디가요 미모 담당 윤상민 오빠 네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감동원이 된다는 그치 마스크 벗으면 다 사질환이 된다는 왓댕 맞네 맞지 아 맞네 대체 이거 며칠째 찍고 있는 거예요 지온다이걸 스타빌 그래서 오늘 바텀 터치하는 바텀 터치하는 날이라고요? 누구한테 아실 거예요? 누구겠어요 아 맞네 근데 나도 내일 있어 아 저기도 영상난장이시지 맞아요 요 요 나 진짜 했다 나 진짜 오늘 이것도 하나 보내려야죠 아 그래서 여기 룩띵 룩띵 노잼 원장님 룩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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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잼 원장님 다쳐 네 너 겁나 노잼이잖아 선생님이 더 재미없어요 선생님이 더 재미없어요 죄송한데 편집을 다 살리게 합니다 네 나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야 선생님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오프닝이니까 오프닝이니까 당연히 재미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다시 다시 카메라가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장난 날걸요? 어? 정말입니까? 졸라 재밌을걸요? 어 진짜요? 졸라 왜 졸라 맨? 하하하하하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저 너무 기대되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바통터치를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라니까 하하하하 전체적인 밸런스에 전체적인 밸런스에 순서가 있지 아직은 내가 아니라는 거지 너 그런 간도 없니?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절대 나 하면 안 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나 좀 여유 있을 때 시켜줘 나 여유 있을 때 시켜줘 응세야 응세야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쌤들 중에 넘길 거라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쌤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바통을 터치할 사람은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고개 드세요 잠깐 잠깐 제가 바통터치 제가 선생님 아니 거부권 없다면서 제가 바통터치를 할 사람은 바로바로 민쌤 바로 민쌤 도우 민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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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이제 토스를 바로 하려고요. 랄랄랄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? 여기 어떻게 편집해야지. 여러분, 팬서야 구독과 좋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저녁... 그렇습니다. 팬서야 구독자. 토스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. 오늘의 마음이 감사드립니다. 아, 왜? 어, 민규가 토스할 때. 아, 그 누띵 그거. 어, 아이블 마리 누띵. 오오오오오오. 나도 나도. 안녕! 근데 아까 끊었어. 너 끊었다? 어. 여러분, 저희는... 저희 콘서트 때 하는 거를 네, 볼 거고요 네,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